안녕하세요. 낚시의 냥프로입니다. 2021년 저에게는 갈치낚시에는 아주 큰 의미가 많았어요. 갈치낚시때 블랙다이아몬드를 출시해서 좋은 표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낚시를 했을 때 괜찮은 조과로 2021년을 마감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갈치낚시 마지막 출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성산포로 나왔고 성산포 우드에서 앞에 골창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질이 와가지고 4마리가 시야 괜찮은 갈치낚시 4마리가 올라왔는데 역시 첫수방생하고 두 번째 입술을 했는데 체배를 두척을 했는데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낚시대는 아마 2022년 출시할 낚시대로써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손을 보게 되면 바로 출시가 가능할 것 같은 낚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예상으로는 2022년도도 갈치시즌이 조금 1월 늦게까지도 시즌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좀 따뜻해요. 봉돌도 좀 미지근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오는 시압이 한 40m권에서 4마리씩 줄을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걸로 봐서는 시즌이 이제 아마 2022년부터는 시즌이 좀 빨리 열리고 더 늦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좀 있어요. 지금 뭐 포항이나 울산 부분에서는 아토 방파제에서 갈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바로 방파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주 갈치가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2022년 마지막 출조. 특장은 바대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2021년동안 낚신량프로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동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어떤 CR이 2021년 마지막 시즌에 어떤 CR이 저에게 또 기쁨을 줄지 한번 걷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좀 늦게 올렸다니 좀 잘렸네 지금 두번째 챔피 던진 거에서는 그렇게 CR이 크지는 않아요. CR이 좀 자네. 일단은 미끼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갈치 미끼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잔시안에 갈치지만 제가 일단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갈치 있어요? 이거는 뭐 쉬야 괜찮네요. 쉬야 괜찮은게 갈치 미끼를 나왔어요. 갈치 미끼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겨울 시즌에 들어오면서 갈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주에서는 아직까지도 갈치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빨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갈치로 거의 다 바꿔가지고 체비를 한번 던져봤더니 밑에서 시원한 입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갈치가 제대로 집어가 된 것 같아요. 느낌의 자 씨알 좋은 갈치가 나와줬습니다. 어우, 절푸다 또 있어요, 또 만색이 아주 아주 좋은 입기죠, 만색이 만색이 이렇게 좋은 미끼를 나왔습니다. 아, 이 녀석이 있어가지고 요동을 쳤구나. 자,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7시 20분이 좀 못됐어요. 그러나 만색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만색이 미끼를 써가지고 한번 갈치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갈치는 뭐 넣으면 3마리, 4마리, 5마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시알이 괜찮으니까 만색이 미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갈치한 때는 한우, 2뿔, 3뿔 아주 고급 미끼리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만색이 또 뭐 나올 때는 또 우당탕 나오니까 고등어도 만색이도 만색이도 뭐 어피가 좋은 미끼리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색이 같은 경우에는 이 껍데기가 아래쪽에 가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썰어 주는 겁니다. 껍데기가 찔기니까 이 만색이 미끼를 쓸 때는 언제냐면은 막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갉아 먹을 때 어 갈치가 이렇게 한입에 딱 먹지 못하고 어 쫓아와서 그냥 조금 조금씩 끝을 깨물어 먹을 때 그때가 좋아요. 미끼가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갈치 갈치 뼛썰기와 만색이가 좀 가끔 나와져가지고 만색이 포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어 제 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오징어 미끼로 갈치 낚시는 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징어를 가져왔어요. 오징어를 가져왔고 오징어를 써서 갈치가 물어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가 다 다 잘라 먹었어요. 다 다 잘라 먹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물이 고기는 분명히 있어요. 고기는 분명히 다 있는데 이게 물이 안 가니까 물이 안 가니까 끝에 아주 예민하게 잘라 먹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좀 미끼를 짧게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집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서 물이 가기 시작하면 줄을 확 태워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라니까 아 이거 뭐 너무나 입질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면 갈치 다 있다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갈치나라의 미남 그리고 인천의 지역장님 이상민 님과 오늘 옆에서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 CR이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어 와서 보니까 갈치를 하시고 계시는데 포썰기 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동절기 들어가면서 동절기 갈치낚시의 매력은 CR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집어할 때 꽁치를 제외하고서는 저는 생미끼 만색이나 갈치나 고등어나 이런 거를 포를 떠서 액션을 조금 더 좋게 나와서 이물감 없이 먹어서 대치들이 덤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죠.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낚시를 오면은 집에서 뭐 고등어를 사가지고 포를 써가지고 아주 얇게 멋있게 많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태클 박스를 보면 다양한 낚시를 항상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낚시 하시는 거 화이팅 하시고 더 큰 마리수 더 큰 CR에 좋은 마리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치 한마리가 떠서 왔어요. 요거는 뭐 CR 괜찮네요. 괜찮은 갈치가 올라왔습니다. 세번째는 만세기입니다. 만세기에서는 입질이 왔구요. 또 만세기의 입질이 왔습니다. 오징어에는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깨끗한 상태로 올라왔으니까 갈치에 올라왔구요. 갈치 갈치 미끼에는 그대로 올라왔어요. 만세기가 다 입질을 해줬습니다. 저는 만세기를 만세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오우 샤아 괜찮은 사직급 갈치가 갈치가 만세기 올라왔어요. 자 낚시는 양푸로 마지막 낚시를 세밀을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갈치는 의외로 여러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다 먹혔어요. 2021년을 잘 마무리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특히 구독자분 사천분이 돌파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여러가지 실험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그런 영상을 많이 제작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낚시는 시간이 조금 남긴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면서 저는 양푸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또는 치료약이 빨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특히 자영화하시는 분들 많이 회복하셔서 코로나 이전에 그런 활기찬 그런 시대가 그런 시간이 다시 돌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양푸로가 낚시를 왔지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